다이어트 제품 후기를 영상으로 하나 남겨볼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후기를 보고 바로 덥석한 제품 중 하나예요 보통 다른 제품들은 광고성 느낌 후기가 되게 많은데 얘는 정말 구입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후기를 믿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이 제품이 짠 택배로 도착을 했는데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형성되는 걸 억제해서 체지방 방지에도 엄청 많이 좋은 걸 주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하면 더 뛰신해지잖아요 또 그 개별 활동에도 아주 원활한 차전 잡히라는 식이섬유가 함유가 돼 있어서 다이어트할 때 별로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편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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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